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매스마이그레이션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곽보현입니다. 제가 진행할 세션은 신규 업데이트된 아마존 S3 기능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S3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즘은 SNS, IoT 등 다양한 데이터가 예측 이상의 다양한 형태로 방대하게 생성되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와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통한 통찰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레이크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AWS 기반의 데이터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S3도 관리 및 비용 측면으로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주요 부분들만 정리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 백업 서포트 포 아마존 S3 소식입니다. AWS 백업 서비스는 EBS, RDS, 다이나모 DB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앙에서 백업을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정 준수 및 비즈니스 정책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AWS 백업 서비스가 기존 11개 서비스와 함께 이제는 아마존 S3를 함께 지원합니다. 백업할 버킷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중앙에서 백업하고 클릭 한 번으로 아마존 S3에 저장된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쉽게 복원 가능합니다. 현재는 프리뷰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오레곤 리전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추후에 정식 출시되면 더 자세한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3 글래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 스토리지 클래스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S3는 워크로드의 데이터 액세스, 보건역 및 비용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기본 스탠다드 클래스부터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를 위한 인프리퀸트 액세스, 데이터 보관 및 장기 백업이 필요한 데이터에 적합한 글래시어 아카이브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S3 글래시어 아카이브 클래스는 장기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해 클라우드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과 유연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의 스토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스토리지 클래스는 글래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입니다. 글래시어는 거의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를 아카이빙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다만 아카이빙한 후에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즉시 액세스가 불가능하고 데이터 복원을 위한 시간 및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새롭게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버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글래시어 수준의 스토리지 비용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복원 시간 없이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밀리촌에 즉각 사용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이미지나 뉴스 미디어 자산의 경우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버는 긴 좋은 인프리퀀트 클래스와는 성능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글래시어의 이점을 활용하여 분기당 한 번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인프리퀀트 스토리지 클래스와 비교하여 최대 68%의 스토리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비용은 월 0.05달러이며 데이터 검색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 단위로 벌크 단위의 데이터를 액세스해야 한다면 기존 글래시어인 플렉시블 리트리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가 다양해질수록 어떤 클래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S3는 알 수 없거나 액세스 패턴이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한 자동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제공합니다. 약간의 월별 객체 모니터링 및 자동화 요금만 지불하면 이용 가능한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액세스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객체를 더 저렴한 액세스 계층으로 자동으로 옮깁니다.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버 클래스가 나오면서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버 클래스로 데이터가 이동하도록 설정됩니다. 글래시어 플렉시블 또는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를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옵션을 활성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사용하여 S3 비용을 절감한 고객 사례가 많습니다. 아직 스토리지 클래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해당 기능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3 오브젝트 오너십 인폴스 기능 출시 내용입니다. 공유 데이터셋을 S3를 통해 사용하시면서 여러 계정에서 한 버킷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어카운트 A의 버킷에서 어카운트 B로 객체를 업로드하게 되면 해당 객체는 어카운트 B의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버킷의 객체더라도 업로드한 계정에 따라 소유자가 달라 동일한 버킷 폴리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유 데이터셋을 관리하기 어려운데요. 이제는 객체 소유권 기능에서 ACL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새 객체의 소유권을 표준화하고 버킷 폴리시를 통해 객체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언제든지 활성화, 비활성화 가능하며 객체의 소유자 변경을 위해서 객체를 복사하고 ACL을 수정하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 없이 ACL 비활성화를 통해 객체 소유권을 해당 버킷으로 바로 수임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도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추가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통합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S3 이벤트 노티피케이션과 이벤트 브릿지 통합 지원 소식입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기존 클라우드워치 이벤트에서 좀 더 향상된 서비스로 AWS 리소스의 다양한 이벤트 소스와 35개가 넘는 대상으로 직접 통합하여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유용한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S3는 기존에도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제공해 왔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아마존 SNS, SQS, 람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벤트 브릿지와 통합되어 좀 더 상세한 필터링이 가능하며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18개의 추가 대상으로도 이벤트 전송이 가능합니다. 기존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은 이벤트 타입에서 필터링 설정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는 단순히 옵션만 활성화하면 되고 S3 이벤트가 이벤트 브릿지로 모두 전송되면 이벤트 브릿지 콘솔에서 좀 더 상세한 이벤트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대량의 이벤트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람다를 사용하시는 것보단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S3 멀티 리전 액세스 포인트 지원입니다. 해당 기능은 여러 AWS 리전의 S3 버킷에 걸쳐있는 데이터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단일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21년 9월에 출시되었으며 기존 글로벌 엑셀레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엔드포인트를 통해 들어온 요청에 대해 네트워크 지연 및 위치를 고려하여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데이터 사본으로 동적 라우팅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AWS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버지니아 리전의 버킷을 가지고 S3 다중 액세스 포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버킷 간의 복제 규칙을 다중 액세스 포인트 중앙에서 구성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S3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가 AWS 리전에서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S3 버킷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을 동적으로 라우팅합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북미 클라이언트는 버지니아로 라우팅되고 아시아의 클라이언트는 서울로 라우팅됩니다. AWS 네트워크를 통해 복제된 데이터 세트를 네트워크 지연이 가장 낮은 S3 버킷으로 동적 라우팅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요청은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용 인터넷의 혼잡한 네트워크를 방지합니다. 간단하게 다중 액세스 포인트 데모를 진행해보고 해당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멀티리전 액세스 포인트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멀티리전 액세스 포인트를 처음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멀티리전 액세스 포인트 단일 엔드 포인트로 묶어서 사용하실 아마존 S3 버킷을 모두 지정하여서 생성합니다. 멀티리전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하시고 나면 단일 엔드 포인트를 통해 뒤에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각 S3마다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한 복제 규칙을 생성하시게 되는데요. 각 S3마다 직접 복제 규칙을 생성하지 않고 멀티리전 액세스 포인트에서 복제 규칙을 한꺼번에 생성 가능합니다. 복제 규칙 생성을 진행합니다. 복제 규칙 생성 시에는 두 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소스 버킷과 데이터를 복제하는 대상 버킷을 구분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템플릿은 모든 버킷에 대하여 동기화하여 복사하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버킷에 버저닝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복제 규칙 생성 시에는 추가 복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복제 시간 제어, 복제 지표 알림 등의 옵션을 활성화하시면 복제 규칙 생성된 이후에 현재 S3 버킷에서 복제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성을 완료합니다. 생성을 완료하시면 복제 규칙이 활성화되고 AWS 리점별로 AWS 버킷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 대시보드가 제공됩니다. 어느 리전의 버킷끼리 연결되어 있고 단방향, 양방향에 대한 정보까지 대시보드에 출력됩니다. 해당 복제 규칙이 생성되고 나면 수분 내에 각 버킷마다 S3 데이터가 복제됩니다. 세 가지 버킷에 모두 동일한 데이터가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 활성화를 통해 복제 지연 중인 시간 및 작업에 대해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S3 복제가 일어나는 경우 기존에는 복제 지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멀티리전 액세스 포인트에서 복제 지연 시간과 복제 작업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모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는 S3의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시간상 모두 설명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폴리시 밸리데이션, 체크섬 옵션 등 관리 및 보안에 중점을 둔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되었으니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곽보영이었습니다.